눈도 못 마주친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무섭긴 했었나 봐요. 낑소리도 못해요, 이젠. 언니들 덕에 이 동네 살기가 좀 편해졌어요. 다행이다. 이제 서호 갖고 뭐라 못하겠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 세게 때렸나? 어우, 그 정도는 때린 것도 아니야. 저기 있잖아. 음, 여기가 맘카페로 착각들 하는 모양인데 여긴 영업장, 어? 신성한 영업장. 언니! 아우, 목이 말라가지고. 아우, 시원하다. 아니, 근데 무슨 팔을 그렇게 많이 다듬어? 아우, 냄새!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언니. 지나가다가 커피 드세요. 어. 아우, 설거지가 많네. 아우, 뭐야. 언니, 언니! 아우, 이때 날이 풀리려고 그래. 무슨 열차야? 이렇게 커? 우와. 음! 날씨 좋네. 통화에서 봤어? 음! 언니들 오다 가다 들리는 곳이 아니라 어디다? 영업장이다 전 너무 좋은데 동네에 오다 가다 들릴 곳이 있다는 거 이 동네 맘 편에 들릴 곳이 한 곳도 없었거든